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어김없이 한강이 너무 이뻐서 다시 또 한강에 나와봤어요 저는 한강매니아니까요 집이 한강까지 걸어서 5분밖에 안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옵니다 한강에 오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보러 자주 와요 그리고 메세나폴리스도 자주 가는데요 저는 촌놈이라 이런 도시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맛집을 찾는 거를 즐깁니다 음 국밥도 맛있었어요 저는 외아들에다가 미식가여가지고 맛없는 음식을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다음날 그러면 5천원 들어와요 MC 한세형이 집으로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LA갈비 진수성찬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치과에 갔다가 형들이랑 또 이렇게 냉삼을 먹었어요 음 맛있었죠 저는 홈플러스 세일할때 이렇게 야밤에 와가지고 세일품목을 쇼핑하는걸 좋아한답니다 시일풍경 시일풍경 아나도 안보이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밤 한강을 풍경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 야간촬영이 안돼서 이렇게 못담겠네요 무서워 무서워 으어어어어 너무 내리막길에 으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으 미친놈인가봐요 한강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내리막길이 가파른데 가끔씩 이렇게 스피디함을 즐긴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스시를 먹으러 왔어요 누구랑 먹었냐면요 인사하세요 이기욱입니다 오랜만이죠 이기욱? 오랜만에 이기욱이랑 홍대에서 아이쇼핑을 했어요 데우스가 오픈했다고 하길래 한번 가서 구경해봤습니다 이기욱이 애 보러 간 사이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텐동을 먹었어요 제 하나밖에 없는 돼지 친구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돼지 친구도 와서 오랜만에 모여서 소주 한잔 했어요 어떤 돼지 친구냐면요 이런 돼지 친구랍니다 저는 돼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기욱도 도망쳐 나왔길래 또 이렇게 셋이서 한잔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라멘으로 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하카다 분포에 왔는데 뭐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음날이네요 일을 나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맛집을 또 찾아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시한번 말하지만 맛대가리 없는건 절대 먹지 않아요 오랜만에 패스트푸드도 먹었어요 오 달아 하지만 한국사람은 역시 밥이죠 여기도 맛집이었어요 하지만 이 설렁탕에 비알바는 못됐죠 엄마의 맛이었거든요 저녁에 잠깐 육회와 사시미를 또 먹었네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보쌈정식도 먹었네요 먹는거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서울땅에서 만난 사마귀 친구에요 사마귀가 제가 서울에서 본지 진짜 오래된거 같은데 집에 내려가면은 한번씩 보긴 하는데 서울에서 사마귀 친구를 만나니까 더욱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맛집에 가서 생선구이를 먹었죠 여기는 너무 맛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새로운 육개장 맛집을 찾아버렸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반집을 찾았는데 여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끝났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손 꼭 씻으시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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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